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난달 30일에 발생했고요. 강강 명소인데 영국 코널조의 절벽에서 굉장히 아찔한 상이 발생하는데 보시면 절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뚝 떨어져 나가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지진 같은 소리가 나면서 절벽 모퉁이가 떨어지는데 마치 재난 영화 같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인근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보면 전혀 저와 같은 상황을 예측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별 생각 없이 절벽 끝으로 서서히 다가가다가 이 붕괴 지점 몇 미터 앞에 두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데 정말 전날 꿈을 잘 꿨는지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누가 촬영한 거예요? 인근 주민이 그냥 저 절벽의 아름다움을 찍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건데 현지 구조대가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상은 당신이 왜 절벽 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네요. 그렇죠. 가까이 갔다면 저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텐데 사실 우리 아시겠지만 그랜드캐니언에서도 매년 평균 두세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도 지난해 1월이었나요? 그것 때문에 보상 문제,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저렇게 절벽 주변에 갈 때는 본인의 안전은 꼭 챙겨야 되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 하면 절벽 쪽에서 멀리 떨어져서 관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